오늘은 속초입니다 속초 떠오르고 있는 속초 중앙포차 먼저 가줄게요 무조건 야자 안내조왕을 들으면 비가 올라서 실례합니다 속초 중앙 한삼으로 시켰습니다 오늘은 새로 살구로 마시겠습니다 물에 붙어 닭발, 감자전, 보쌈, 생선구이까지 아주 푸짐하죠? 계란, 고정, 고소한 소리도 이어져요 빨간게 자른다 중앙선은 다짐이, 기름이 켜지 answer 내가 두부에 불을 탔아내소 고면, 맞나게 됩니다 매일차장에 불은 꼭 해야되는데 고정, 매일차장에 불을 받아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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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스타일 나랑 잘 못지기면 뭐랑 잘 봐 베베 바람 맞으면 마른 걸 희망 kev Ireland tại.... 헐 새로 자체가 좋아 난 새로 오래 하나도 forecasts 난 사실 절대 싫지 없어 나는 이제 무섭고 새로워 저거를 뭘 보여주냐? 가이집이랑 다른 데 문 다 나갔잖아 문 다 너무 출안주의야 대박 엄두 좋던데 별로 없나갖고 너무 안 들어오나야 돼? 그 록 프로에 순삭해서 잘 pero 이 Duchy가 낮지 않ильно 아 가고 머리 아파 숙취가 심해 언니 안 먹는 게 하려는 거 같아 나 먹었네? 자, 먹었네? 자, 먹었네? 자, 먹었네! 자, 먹었네! 자, 먹었네! 자, 먹었네! 자, 먹었네! 드셔보세요! 새우 한 병 더! 이거 흉내야 돼! 휴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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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로 뭔가 부족해서 꽃게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역시 국내는 이거 좋아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역시 국내는 이거 좋아해! 먹었네! 너무 좋았다! 고기! 어제 그러던 느낌 도전 이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먹고 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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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